안녕하세요. 발성코치 가지쌤입니다. 댓글에 대한 영상으로 호흡을 더 깊이 하고 목 안을 넓히는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하품하듯이 자연스럽게 성대를 내린 상태에서 횡경막을 내리듯이 호흡을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맥이 없는 소리가 나고 반면 질문자님을 가르치시는 지휘자님이 말씀하신 기계적으로 성대를 내리게 되면 목이 아프고 목이 쉬어서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팁 영상은 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레슨의 이론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레슨자의 노래하는 현재 모습이나 생각에 따라서 티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가르치신 분이 성대를 기계적으로 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후두 부분을 내리라고 하신 듯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래턱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혀뿌리를 내려야 그 후두 부분이 내려가면서 목 안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후두를 내리라는 말과 하품하듯이 자연스럽게 성대를 내리라는 그런 말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랍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서는 그것을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호흡과 목 주변 근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될 것 같아요. 횡경막을 내리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코와 입을 동시에 벌려서 들이마신 후 잠시 멈추시면 단전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요. 대부분 깊은 호흡을 쉬는 것을 숨을 많이 들이마셔서 배를 빵빵하게 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호흡이라는 것은 코와 입을 동시에 쏙 들어가는 그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대가들이 그렇게 긴 프레이즈를 노래하면서 호흡하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호흡을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렇게 깊은 호흡을 하신 후에 한번 숨을 계속 멈춰 보십시오. 아래쪽에 힘을 주면 윗배에 코어가 생겨요. 일부러 윗배까지 힘을 주면 다른 쪽에 힘이 들어가서 잘못된 방향의 호흡이 될 수 있지만 아랫배에 단단히 힘을 주어 등 뒤쪽과 윗배 쪽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지탱감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가슴과 목 쪽에 힘이 풀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호흡, 횡경막을 내리는 호흡, 지휘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호흡일 거예요. 다음은 목 주변 근육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자님의 소리는 단단하고 빛깔 있는 그러한 테너가 아니신가 짐작합니다. 그럴 경우 목 주변 근육에 조금만 힘을 주어도 내 귀에 짱짱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턱을 떨어뜨려서 목 안이 열리면 왠지 소리가 허하게 느껴지고 너무 쉽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성대는 좁혀서 내야 되지만 목 안은 열어서 목 주변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후두내리기, 깊은 호흡에서 지탱하기, 그리고 목 안을 열기만 해결하실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소리로 노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 안을 넓히는 저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건 아닌데요. 꽤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실어서 아 를 다섯 번 쳐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목 안을 넓혀서 공간을 울리듯이 소리를 내면 쓸데없는 목의 힘들이 사라지고 호흡과 성대 붙인 소리의 확장만이 남습니다. 그때 명심하실 것이 목 안을 호스라고 생각하시고 소리의 울림으로 꽉 채워서 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목 주변 근육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댓글 영상을 너무 늦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해요. 나머지 댓글 영상은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발성법들을 참고하셔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2019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